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AOL1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세 번째 버스팅이고 2024년에 첫 버스팅인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오늘 교복 컨셉에 맞춰서 단체 노래랑 솔로곡 많이 바꿨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단체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저희 팀은 중국 학생들 모여서 하는 댄스 팀인데 간단하게 중국어로도 소개하겠습니다. Hello,大家好. 欢迎来看我们的公演. 그리고, 我们今天是第二次在宏大公演.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공연.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더욱더支持 우리 중국 동봉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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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더욱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OM1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오늘의 저번처럼 소설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리포원서이기도 하고 그게 훌륭한 뜻인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 반입니다. 멍 반 반. 그리고, 저는 AOM1입니다. 그리고, 저는 AOM2입니다. 그리고, 저는 AOM2입니다. 그리고, 저는 AOM2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커버댄스를 주로 활동하고 SNS에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건 저희의 인스타그램 배정인데 혹시 안 될 수 있으면 팔로우 많이 성화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간단하게 개인 소개 한번 하고 두 번째 노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OM2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OM2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O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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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OM2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OM2입니다. 안녕하세요.